모바다니 디지털 팬 이니까 그 지원 네 디지털 팬이에요 ㅋㅋ 아 안다고 넌 데리고 온다고? 어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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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바로 그것은 해야 돼요? 너희들 지금 모을게 저게야. 얘기를 많이 하네. 여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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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참! 김치참! 여기다! 여기다! 아저씨가 내리고 있네. 내리고 온다고? 정통하지? 여기다! 여기다! 예! 너무 눈으로만 다가가서 아쉽게 해서 눈이 좀 가리진 마라. 안 되니 거기. 강도의 말씀을 드릴게요. 기억에 김치참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지금 제가 누르실 때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막 끼부를들하고 눈을 막 와요. 검정,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. 아저씨에 아프게? 좀 좋았죠? 아내의 깊게 노래에서 써봤습니다. 말이 안 되는데. 아내가 나시는 분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빨리 물을 끓어올 때 처음 해보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료라고 했는데 그런 마중료를 어머니의 사랑에 드디어 한 번 주신 분들께 써봤습니다. 불러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. 멀어.